공기, 물, 음식, 건강 이런게 있어가지고 우와 나 정말 행복해 이야 나 공기가 있어 아 나 물 마셨어 아 행복해 이러진 않잖아요 돈도 공기, 물, 음식, 건강과 똑같이 행복 필수품이라고 저는 보는 사람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할로님들 강원국입니다 이 할투라는 것이 돈 버는 채널이잖아요 어떻게 재테크를 해서 돈을 더 벌 수 있는가 이런 채널인데 한번 그 앞으로 돌아가가지고 우리가 돈돈돈 하는데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는가 그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 요즘 다 부자가 되려고 난리 났잖아요 10억, 100억, 1000억 1년 만에, 아니 반년 만에 한 달 만에, 한 달 만에 1000억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자 그런데 부자가 되면 행복한가? 그거를 좀 봐야 돼요 왜냐면은 비극적인 사례가 많이 보도가 되지 않습니까 뭐 이런 거, 그리고 이런 거 굉장히 안타까운 얘기죠 우리는 생각을 사실 하죠 아니 도대체 그 돈도 명예도 내던지고 왜 도대체 세상을 떠나는가 이 재벌들이 이런 거 그리고 뭐 이런 극단적 선택 이런 얘기하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도대체 왜 자산이 이 좋은데 왜 떠났냐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물론 이 정도는 아니다 하더라도 언론이나 드라마를 보면은 별로 안 행복해 보이는 부자들이 많이 보입니다 물론 언론은 우리에게 그런 이미지를 주려고 합니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너는 부자고라도 살짝 돈이 모자라지만 재료도 되게 힘들게 살아 어렵게 살아 괜찮아 괜찮아 이런만 하잖아요 일단 실제로는 어떨까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바드에서 1928년부터 2003년까지 75년을 걸쳐가지고 행복의 정석을 연구를 했대요 278번 영상에 나옵니다 그래서 저도 오래간만에 4년 만에 이 영상을 봤거든요 진짜 똑같은 사람들을 계속 불러가지고 75년 동안 연구를 했다고 하는데 그들이 찾아낸 행복의 정석은 이랬답니다 첫 번째 인간관계 행복 건강 평균 수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고요 50, 80이론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50세 때 인간관계가 가장 좋았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30년 후에 80세 때 보니까 건강도 제일 좋았고 그리고 가장 행복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인간관계의 양이 아니라 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친구가 450명 있어요 나는 700명이야 나는 1200명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친구가 엄청 많지는 않지만 그 사람들과 아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고 하고요 물론 친구보다 가족이 더 중요하겠죠 그쵸? 가족 친구 이 가족 친구와 좋은 릴레이션쉽이 있는 게 이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보람이 있는 일 그러니까 보람이 있고 동기부여가 있는 일을 하는 거 이런 걸 하면은 생산성이 매우 높아지고 초집중을 하면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플로우의 단계에 도달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운동, 건강식, 자연활동 그러니까 뭔가 내 건강과 맞물리는 일을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네 번째는 평생학습과 자기개발 새로운 것을 배우면서 오는 기쁨 플러스 행복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이렇다는 게 아니라 대체로 이렇다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행복의 정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반대로 뭐 승진, 사회적 성공, 멋진 집, 차 명품 이런 것도 행복감을 주기는 하지만 그건 3개월이면 끝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가 소비를 별로 안 하는 거죠 저는 이런데 이런데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성비가 너무 떨어져요 이거 사는데 최소한 몇억은 들 거 아니에요 몇억을 들는데 3개월 동안 헤헤헤 하면 끝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좀 별로잖아 그쵸 저는 솔직히 참고로 체스를 두는 게 공짜인데 그 행복이 더 크다라고 봅니다 저는 3개월이 아니라 영원히 둘 수 있거든요 자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는 열등감은 절대로 소비로 해소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명품 같은 거 사면서 어 난 열등하지 않아 난 열등하지 않아 정신 승리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그냥 그 열등한 그 점을 얻어가지고 해소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내가 돈이 모자라면 돈을 벌면 되는 거고 내가 못생겼으면 그냥 상영수술을 해버리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내가 쟤보다 못해 하면 내가 실력을 쌓아가지고 쟤보다 더 잘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훨씬 더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죠 그냥 명품 사는 것보다는요 자 그러면은 뭐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아 야 그럼 내가 왜 부자가 되고 싶었던 거야 아니 지금 보면은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도의 별 필요 없잖아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것도 어느 정도 이제 맞는 말이에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 자체는 행복을 주지 못해요 근데 행복의 최소 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뭐 공기, 물, 음식, 건강 이런 게 있어가지고 와 나 정말 행복해 이야 나 공기가 있어 아 나 물 마셨어 아 행복해 이러진 않잖아요 근데 공기, 물, 음식이 있으면 우리가 일단 죽고요 건강도 없으면은 아무리 딴 게 다 있다 하더라도 별로 그다지 행복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래서 돈도 이 공기, 물, 음식, 건강과 똑같이 행복 필수품이라고 저는 보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은 돈 자체는 행복을 주지 못하지만 선택권과 자유를 줍니다 이게 이제 조금 전에 이런 거 있었잖아요 행복을 준다는 인간관계 보람 있는 일 운동, 건강식, 자연활동 평생학습, 자기개발 이런 걸 한번 보잖아요 이런 거를 봐도 확실히 돈이 있으면 이걸 좀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쵸 왜냐하면 이제 인간관계를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싶거든요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싶은데 근데 내가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하루에 한 시간밖에 못 보는 거예요 열 시간 볼 수도 있는 건데 보람 있는 일도 내가 이제 돈이 없어가지고 남의 일을 해주면은 그게 별로 보람이 없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운동, 건강식, 자연활동도 돈이 있으면 좋기는 좋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 자기개발도요 이게 돈이 없으면은 예를 들면 일주일에 두 시간밖에 못하는 거를 돈이 있으면은 일주일에 20시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돈이 있으면 좋긴 좋습니다 이거 하는데 그리고 물론 이게 정말 일반적인 행복이고요 모두 자신만의 행복이 다릅니다 근데 그게 거의 다 돈과 시간이 필요로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거는 개미 관찰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불개미도 보고 싶고 물개미도 보고 싶고 파란 개미도 보고 싶고 초록 개미도 보고 싶고 빨간 개미도 보고 싶어 그리고 그거를 보기 위해서 전세계를 돌아다니고 싶어 호주에 가서 불개미를 보고 싶거든요 와 불개미! 하는데 돈이 없으면 호주에 못 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뭐야 휴가 내기가 어렵잖아요 내가 돈이 없으면 어디서 일을 해야 되는데 난 두 달 동안 호주에 가서 불개미를 보고 싶은데 그걸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확실히 돈과 시간이 있으면 분명히 좋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나의 행복이란 이제 부자가 되어야 100%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나의 행복은 나를 말하는 거예요 강한국 말하는 겁니다 강한국 왜냐하면은 부자가 아니면 남의 일을 해줘야 되거든요 인간 환기를 보면요 저한테 중요한 거는 내가 만나고 싶은 인간만 만나고 싫은 사람은 차단하는 게 있는데 근데 내가 부자가 아니고 남의 일을 해주면은 이게 불가능합니다 싫은 사람을 제가 차단할 수가 없어요 다 차단할 수는 없을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보람 있는 일과 행위는 저한테는요 제 돈 투자를 하고 책 쓰고 유튜브 하고 콘터스 사업하고 여행하고 체스 하는 거거든요 여행과 체스는 일이 아니고 그냥 행위죠 행위 그죠 근데 이게 사실 이게 제가 부자가 아니라도 여섯 개를 다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하루에 두 시간이냐 열 시간이냐 이런 차이가 나는 겁니다 저는 제가 보람 있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루 열 시간 하고 싶거든요 두 시간이 아니라 근데 내가 남의 일을 해주면은 당연히 그만큼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행복의 차이가 확실히 납니다 자기 개발 같은 경우도 투자 공부만 해도 네버엔딩 스토리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유튜브나 책으로 공유하는 재미도 쏠쏠하거든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제가 딴 사람의 일을 해주면은 하루에 한두 시간 밖에 못하는 거고 그리고 내가 부자이고 시간이 많고 돈도 많으면은 이거를 하루 열 시간 동안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운동 건강식 자연활동은 저한테는 제 행복에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유일하게 여기서 하나 식 식 식은 중요합니다 식은 저한테 굉장히 중요하고요 운동과 건강식에 있는 건강은 별로 그다지 저한테 행복을 안 주고 자연활동도 물론 스펙가 가지고 공기 좋은데 하하 하면은 조금 행복하긴 하지만 저한테 그게 그렇게 엄청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자 이것만 봐도 행복은 사람마다 다 다르다라는 거를 볼 수 있죠 그리고 예를 들면은 이 체스 두는 거 저한테는 큰 행복을 주는데 아마 여러분들한테는 아닐 겁니다 저 참고로 최근에 또 그랜드마스터 한 명 잡았습니다 이 사람이요 1974년 그러니까 49년 전에 세계 95위까지나 하신 분입니다 제가 이런 사람을 잡았어요 행복 빵 올라갑니다 예 그치 내가 그랜드마스터 라이체 위치를 잡았습니다 예 자 그리고 근데 이제 이거죠 무엇이 나를 행복해하는지 잘 모르고 그냥 남둔 인생을 사는 사람이 특히 한국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남의 눈치를 보는 사람 한국에 진짜 굉장히 많죠 서양은 이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무엇이 나를 행복해하는가 이거를 깊이 생각을 해보지 않으면은 돈이 많다 하더라도 돈을 불행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 내가 원하는 거는 가족들과 친구들과 해피한 시간을 많이 보내는 건데 근데 그거를 본인이 몰라 그러면 돈이 많다 하더라도 일만 기속하는 거야 하루 20시간 일만 기속하고요 친구나 가족이 왔을 때 잠깐 있어봐 야야 나 시간 없어 내일 만나자 아니 다음 주 만나자 다음 달 만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안 좋은 거잖아요 본인이 행복하지도 않는데 그거를 계속 하는 거예요 돈이 만든다 하더라도 굉장히 불쌍한 인생이죠 그래서 뭐가 나를 행복해하는지 잘 모르면은요 그 돈을 돈이 있어도 그걸 불행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돈이 있어 자 그럼 나 이제 차 사고 비싼 집 사자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정작 내가 원하는 거는 뭐 예를 들면은 유튜브 하는 건데 근데 이제 그걸 몰라 본인이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정말 해피하게 생각하는 건 자연활동인데 기껏해야 돈이 있어서 하는 거는 슈퍼카 사고 집 사는 거야 이것도 이상하잖아요 그쵸 불행하게 돈을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는 얻었지만 그 대신 자유와 선택권을 내려놓은 사람들도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이제 그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거기 회장이에요 자 그러면은 내가 다 떵떵거리고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근데 더 이상 내가 발을 못 빼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골치 없는 직원들이 수수룩하고 골치 없는 일도 해야 되고 어디 어디 가서 굽신거려야 되기도 하는 거고 그리고 내가 아씨 나 회장 가기 싫어 안둬 그만둬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 사람은 이제 돈은 있지만 자유와 선택권을 내려놨기 때문에 충분히 불행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유를 내려놓을 때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결론은 제 1호는요 남이 원하는 인생을 사면 사람은 결국 불행해진다라는 거고요 남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 고민을 지금 당장 한 시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월 한번 이 고민을 하시고 서면으로 남겨놓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일기 쓰라고는 안 하거든요 그건 저도 안 하니까 근데 한 달에 한번 두 달에 한번 정도는 고민을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고민을 한번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하나 빠진 게 있죠 물론 뭔가 큰 것을 이룬 사람은요 그 뿌듯함을 평생 동안 간직합니다 이거는 장기 행복에 큰 영향을 줘요 그야말로 내가 부자가 되었다 이거예요 부자라는 거는 평생 먹고 살 자산과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번 거잖아요 이거는 상당한 성과이고요 저도 그걸 잃었기 때문에 저도 평생 동안 아마 뿌듯할 겁니다 내가 그래도 이 정도로 했어 이해야 내 자산이 엄청 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 정도는 보았고 나는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 수 있어 정말 뿌듯해 이런 거는 이런 행동은 굉장히 오래 갑니다 그게 물론 매일매일 나타나는 행복은 아니지만 그래도 계속 있습니다 저도 지금 그걸 느끼고 있어요 이거 찍으면서 예 하잖아요 그래서 결혼을 하거나 상속을 받은 부자의 행복도는 자수성과 부자보다 훨씬 낫다라고 합니다 한국의 연구교육과가 있더라고요 2017년에 나온 거 그리고 이 외에도 부부 말고도 학력 타이틀 우승 직장 직위 이런 것도 분명히 있고요 이런 거를 이룬 사람은 그래도 뿌듯함을 계속 평생 느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자랑하는 걸 들어보면 그 사람의 가장 큰 업적을 알 수가 있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야씨야 내가 군대 때 말이야 병장 때 말이야 그때 그 2등병 아 그 새끼 내가 빠따매겼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대충 알게 아 네가 인생에서 가장 많이 이룬 게 2등병 2등병 팽고구나 알았어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참고로 제가 구글에서 뿌듯함을 키워드 찾는 거 이게 나왔고요 세상 다 가진 다 찾으니까 이게 나오더라고요 행복 찾으니까 이게 나왔습니다 재미있어서 한번 같이 올려봤습니다 자 요약은요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맞습니다 그래도 부자가 되는 게 저는 좋다고 봐요 왜냐면은 분에 행복을 주진 않지만 행복의 필요 조건 그러니까 뭐 공기 물 음식 이런 것과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은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그 정석은 인간관계 보람있는 일 건강행동 자기기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당신의 행복은 이거와 많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직접 찾아야 됩니다 당장 찾으세요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이를 이루려면은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돈 플러스 시간이 아마 필요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도 부자가 되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근데 남은 행복이 뭔지 모르면은 부자가 돼도 별로 소용이 없다 충분히 불행해질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이 영상을 마치고 싶습니다 굉장히 유익했죠 동의하시면은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실효를 누르시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